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LTV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뉴스 보면은 부동산 시장 규제 뭐 어쩌고 나오면 꼭 LTV나 DTI나 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정부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LTV, DTI를 낮춰야 하나요? 아니면 높여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수업의 목표예요. 그런데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1억원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내 수중에는 3천만원밖에 없어. 나는 이 건물을 정말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사놓으면 한 몇 년 안에 금방 건물 가격이 올라서 본점을 뽑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기 돈, 자기 수중에 3천만원밖에 없으니까 이 건물을 못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7천만원 받으면, 자기 돈 3천만원이랑 합치면 1억원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면 건물 살 수 있어요. 물론 이 빌린 돈은 매년 매년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남의 돈을 빌리기 쉬우면, 빌리기 쉬우면 돈 없는 사람도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죠. 즉,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돈 빌리기가 쉬우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한다는 말은 이 부동산 수요의 증가를 막는 건데, 이 부동산 수요의 증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돈 빌리기 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거에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돈 빌리기 어렵고. 왜냐하면 돈 빌려가지고 자꾸 부동산 사니까, 이 사는 사람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 7천만 원 계속 갚아 나가야 되면, 이 빚 때문에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도 못하고, 이 돈 빌리는 사람도 피곤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대로 오르니까 아예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목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쫙 잡고 계셔야 돼.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들어.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들자.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LTV하고 DTI가 있는데, DTI는 제가 다음 주에 본다고 그랬어요. LTV는 뭐의 약점이냐면, 로안 투 밸류 레이셔에서 LTV야. 이걸 뭐라고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대부 비율이라는 말로도 더 많이 쓰이는데, 부동산 관련 용어로 이게 하도 많이 쓰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한글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LTV로 불러요. LTV로. 그 다음에 이 DTI는, 발음하기 이거 B가 무금이에요. 그래서 Death to Income Ratio야. 이거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이 LTV는요. 부동산 보고 얼마 빌려줄까? 이거를 결정하는 거고, 이 DTI는 돈 빌려는 사람 보고 너 얼마 빌려줄게? 라고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LTV가 부동산 보고 얼마 빌려줄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국가에서 LTV를 60%로 제한했다. 또는 LTV를 50%로 제한했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건물이 1억 원인데, LTV를 60%로 제한했다. 그러면 이 건물 1억 원이지만, 이거의 60% 가치인 6천만 원밖에 못 빌린다는 얘기에요. 또 만약에 LTV 60%가 국가에서 너무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야, LTV를 더 낮춰라고 해가지고 50%로 이렇게 낮추죠? 그러면 건물이 1억 원이니까 이거의 50%인 5천만 원까지만 빌려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LTV는 뭐에요? LTV는 부동산 가치분에 빌릴 수 있는 부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보세요. LTV가 높을수록 돈을 더 적게 빌려요? 아니면 LTV가 낮을수록 돈을 더 적게 빌려요? 당연히 LTV를 낮출수록 돈을 더 적게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자, 아까 봤듯이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들어야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상승한 것을 부동산 시장을 규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LTV를 높여서 똑같은 건물인데 6천만 원 빌리게 하는 것보다 LTV를 낮춰서 똑같은 건물에서 5천만 원밖에 못 빌리게 하는 게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이런 얘기 나오면 LTV를 낮춘다 내지는 LTV를 강화한다. 뭐 그딴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경제학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부동산 시장에 한하지 말고요. 조금 의미를 확장해서 상식을 넓혀보자고요.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어.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과열이 돼서 사회 전체의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총수요라는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건데 그것도 사람들이 돈 빌리기가 쉬워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조치를 할 거예요?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거 뭐지? 우리 맨날 배우는 거 있는데? 뭐 뭐 뭐? 그렇죠. 이자 이자 이자율을 높인단 말이에요. 돈 빌리기 어렵게 하는 거에 가장 왕 중에 왕이 뭐야? 이자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자율을 높인다고 조금만 높인다고 미국에서 그래도 전 세계에서 난리를 피우죠? 왜냐하면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지간에 질문, 이거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정부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LTV, DTI 낮춰야 하나요? 높아야 하나요? 답은 낮춰야 된다. 됐죠? 그럼 우리 한번 이거 봤으니까 실제로 신문 기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기사를 보시면 19번째 대책 20일 발표 수원 영통 규제 많이 해서 여기 투기과열지역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나봐요. 가격이. 이거 봐봐. LTV 50%를 강화한대요. 강화. 그럼 이거 강화한다는 게 낮춘다는 얘기겠죠? 낮춘다는 얘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봐봐요. 글씨가 너무 작네. 글씨는 좀 크게 한번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 정도면 노안이 있으시더라도 다 보겠죠?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비율 LTV가 60%였는데 이거를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다음 주에 볼게요. 정부는 이제 규제도 느슨했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60에서 뭘로 고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60에서 50으로 낮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 규제를 한다는 얘기지. 사실 신문 기사가 되게 길어요. 막 길고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 안 가는 거 있는데 결국 핵심만 이해하면 돼. 어? LTV가 낮아졌네? 그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거네. 이것만 딱 캐치해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오늘은 LTV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우리 경제 전반을 이용하는데 이자율을 왜 높이고 낮추는지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재밌었죠? 다음 주에 DTI는 더 재밌을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